2차 22년 1월 15일 스타트! 포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가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 봅시다 여기 들어가면 돼? 응 그대로 들어가야 돼 건물이 봐봐 다 허물어졌잖아 다 허물어졌네 조심하라 여기 지금 흘러내릴 것 같아 여기 몇 번 와봤냐? 한 번? 이 꼬리는 여기를 한 번 와봤지만 저는 생 처거든요 처음 와봤어요 이쪽에 방금 소리 났는데? 수화기가 있는거 뭐야? 화장실 덕기인가? 화장실물인가? 맞네 잠시만요 뭔가 있는거 같긴 한데.. 그리고 여기에 이 집안으로 대나무들이 다 들어와있어 대나무가 존재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 구신들이 많이 있고 그러지는 않아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가 대나무도 있고 아까 구신 기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대나무 자체가 습한 곳이거든? 구신들이 이 길을 좋아해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우리집 뒤에 대나무가 있어요 거기 귀신들이 많겠네요 그게 많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왜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 좀 전에도 여기에서 있는걸 내가 느꼈잖아 편검다리 서러워 편검다리 서러워 편검다리 서러워 편검다리 서러워 뭐라고 해서.. 와.. 미치겠다 어디 저게 너 오래는 안 있을게 내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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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여기 건너편에 있거든 이쪽에 나 모습 잠깐 봤어 봤어? 여자인게요 꼬마? 꼬마야 꼬마 내가 그래서 빗술잠깐만 맞힌거에요 꼬마야 꼬마야 여기에 지금 꼬마 기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네 도망가네 지금 쭈그려 앉아있네 꼬마야 지금 쭈그려 앉아있네 꼬마야 지금 쭈그려 앉아있네 꼬마야 꼬마야 바나나가 있는 곳이 아니라 더 있는데 나 잠깐만 앞으로 너한테 가도 될까? 안 도망가..?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잠깐만 잠깐만 봐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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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와.. 나 진짜 왜 그러냐 오늘? 어..뭐야? 어디서 보시라는 거야? 잠깐만.. 이게 소리가 났으면 분명히 이 건반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야? 아..나 하지마.. 나 방금 손에 났었는데.. 열어보자 와..잠깐만.. 뭐야 손자구 손자구 와..맞다..맞다.. 뭐있어? 안에 뭐있어? 뭐야? 뭐야? 너 안에 뭐 누구있냐? 안에 누구있어? 오지마..오지마.. 여기가 절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절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절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와..나 근데 내가 대가리를 쭉 내밀다고 보고싶다 뭐야? 가도 못 들어갑니다 안이가 이렇게 생겼네 어..나도 이 소리가 떠요? 엄청 좀.. 어디가.. 와..나 진짜 왜 그러냐 오늘.. 야..잠깐만.. 맞죠? 나도 이 소리가 떠요 아..잠깐만.. 카메라.. 아..이 소리가 들려.. 이 소리가 떠요 뭐지..? 여기가 뭐하는 데가.. 교회이긴 한데.. 교회이긴 한데.. 응..교회이긴 한데.. 아까 그 꼬마는 뭐고.. 뭐지..? 저것도.. 저것도.. 지금.. 카메라 한 번 잡아 봐봐 네 카메라 한 번 비춰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재현을 해주자 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놀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 얘기는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쳐다보기만 하고 이렇게 이런 잡고 있었는데 와 깜짝이야 뭐 찾고 있었니? 아까 여기 혹시 머물렀을 게 뭐.. 혹시 이것 때문에 머무르는 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혹시나 뭐가 있는가 하고.. 다른 것 때문에라.. 그냥 장난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님? 장난? 자신의 전제 정도를 알리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알리려고? 응 뭔 소리야.. 뭐야.. 뭔 소리야.. 다른 곳에 가볼려고 하니 다른 곳에 가볼려고 하니 가슴이 계속 아프다 보니 가슴이 계속 아프다 보니 가슴이 계속 아프다 보니 가슴이 계속 아프다 보니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이 약한 맛을 보이면 안 되지 제가 누굴 의지합니까? 너? 위지인 부신 여자부신한테 없습니다 앞전에도 부신이 없었잖아 흑자는 왜 안 떠나냐? 못 찾습니까? 지금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잡고들이 많아요 기운 자체가 요구적으로 많이 퍼져있어 아 깜짝이야 잠깐만.. 깜짝이야 잠깐만.. 나 저거 뭐.. 사람 서 있는 줄 알았어 잠깐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기 뭐.. 동그랗게 있기를 사람인 줄 알았어 귀신이.. 진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시청자 분들도 봐봐 나도 그러잖아 지금 다.. 미치겠다 아 그래? 응 알았어 그럼 인정해줄게 응 너희들 둘이 있잖아 맞지 얘들아 어? 괜찮죠? 형님? 거구를 굴리 말라고 아까 분명히 이거를 만졌던데도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 있을 것이고 형님? 형님? 아 잘하지? 형님..잠깐만.. 왜 이렇게.. 형님.. 왜 이렇게.. 왜이렇게.. 왜.. 형님.. 형님..맞아요? 응 형님 맞죠? 응 또.. 뭐야? 응? 그냥 불러봐 그냥 부른거 같지 않은데 또치형이 왜? 또치형이 그냥 부를 이유가 뭐가 있어 또치형이 아닌 줄 알았다 또치형이 아닌 줄 알았다 다행이다 또치형 아닌 줄 알았어 아.. 근데 소치 아니고 뭐.. 잘생긴 오빠냐? 나 여자로 보지 말라고 아니 형님.. 갑자기 흥얼거리길래.. 아 그.. 잠깐.. 제가 좀 싫었었는데.. 얘기해줘 빨리 어.. 하지마! 아.. 나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나 진짜 놀랐어.. 잠깐만.. 아니 여러분들 방금 잠깐 음.. 하다가 여러분들 내가 잠깐 실렸는데 갑자기 내가 집업을 하겠다고.. 깜짝 놀랐어.. 하는 말이 이래요.. 하는 말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했는데.. 자기는 왜 그와 반대로 여기를 떠도는 지 모르겠다.. 하면서 나한테 그런 메세지를 전달하네요.. 그래서 아까 보면 남자 소리도 들리기는 했었거든요 혹시 들으신 분 있나요? 소리도 들리는 예수 … 여기 장소가 구신들이 지내기가 굉장히 좋은 정말 적합한 장소거든요? 우선 여기 자체가 습하기도 하고 그것 점에서 보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대나무가 많아서 대나무가 많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구신들이 많다 우리 집 뒤에 마당에 보면 대나무가 많네 우리 집 뒤에 구신들이 존나게 많겄네 겁나게 많겄네 내일 대나무 싹 비어 깨어 걸어온 것은 아니에요 거기 환경에 또 그게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복잡해 풀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스 예스 대답하실래 오늘 좀 아쉽긴 한데 우선 여기까지 하고 가시죠 앞장 서십시오 제가 후레시티에 비춰줄테니까 나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아 니 뒤에 있는 지키면 여기 좀 덧붙이고 하네 예예 네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